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비행에 나서는 믿어 온 우리의 전투비행사들. 김일성 광장 상고물 나름 이어 전체 전투비행사들의 한결같은 마음 담아 원수님께 담없는 축원의 인사를 드릴 순간을 향해 나갑니다. 김일성 광장 상고물 나름 이어 전투비행사들. 김일성 광장 과BACK 김일성 광장 대리오 출격명령은 내렸습니다. 평양 비엠집위소는 열병 비엠비의 이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로 농담 장관 75돌 경축 열경식이 진행되는 수도 경량의 상공을 향하여 비행기들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날개는 태양이 있고 이 날개 아래는 경량이 있습니다. 하늘 저병들 남다른 경지와 다부심에 넘쳐 원수님께서 계시는 경량 상공으로 나릅니다. 지금 열령 비행 경대들이 방장 상공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수령결 성의를 제일 생명으로 하는 하늘의 불사조 하늘의 불사대원들이 12월의 평양 방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광장을 향해 경량 공마공 무력의 총사령만 움직여서 방장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사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십니다. 따뜻한 축복을 보내십니다. 하늘길은 장관에만 달려도 오직 중성의 항로 백승의 항로만을 이어갈 세기로 꾸미도운 하늘 조경들이 있어 태양이 빛나는 우리 조국의 영공은 언제나 절벽입니다. 지금 영영한 우리 비행사들이 경축의 하늘가에 당마크를 새기며 방장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방의 손길에 떠가뜨려 자기 발전의 항로를 자랑찬 미운의 별로 숨어온 우리의 항공 무력 조선노동단의 비대한 75년 속에 영적 항공 무력의 75년이 있습니다. 지금 뜨겁게 달아오른 광장 상공에서 경축의 축포탄을 꾸모치며 10월의 밤하늘가를 화리롭게 장식하는 영영한 비행사들에게 평양 시민들과 관종들이 한 송을 터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었고 자랑스러운 하늘의 용산입니까? 얼마나 슬기롭고 용맹한 공화국의 전투비행사들입니까? 모족의 결사대로 서리빨치는 우리의 붉은 매들이 있기에 조국과 인민의 안뇽은 더욱 굳건히 지켜질 것입니다. 지금 암하늘가에 75소자가 새겨지려 있습니다. 우리당의 75성상이 우리의 상영적 모작력을 공광의 철정에 맞게 세웠습니다. 조선 노동당에 흔히는 가릇난 경축의 꽃바발입니다. 지금 전투기들이 광장 상공의 부채상 모양의 등의 눈을 새기고 있습니다. 조선 노동당에 흔히는 가릇난 경축의 꽃바발입니다. 지금 전투기들이 광장 상공에 부채상 모양의 팀에 눈을 새기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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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